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카카오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언택트에 관련된 좀 대장주 뭐 이렇게 보고 계실지 아니면 그냥 카카오 게임즈의 엄마 이렇게 보고 계실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카카오를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카카오는 정말 속을 까면 까볼수록 정말 괜찮은 구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항상 늘 평가를 해왔는데 많은 분들도 좋은 건 알겠지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은근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기준에서는요 일단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율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거나 혹은 그 증가 퍼센테이지가 점점 상향 조정되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일단 1순위로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모멘텀이 꾸준한 종목 그렇죠 모멘텀이 꾸준한 기업 얼마나 좋습니까 모멘텀이 꾸준한 거 그래서 모멘텀이 꾸준하고 또 실적도 계속 꾸준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뭐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를 하든 말든 오히려 여러분들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를 할 때 사지 말아야 될 구간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 너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 먹는다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떠넘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 고점에서 떠넘긴다 이거는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아 먹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또 꾸준하게 천천히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눌림목은 이런 정말 좋은 기업은 우리가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인트로가 길어졌지만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차트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세가 나타나면서부터는 기간은 뭐 꾸준하게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또 매도세가 또 점점 가파르고 그렇죠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구간대부터 정점이 여기네요 정점이 이 자리인데부터 이 구간대부터 해서 점점 매도가 좀 추래가 되다 보니 주가도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조건 기간이 팔아서 주가가 밀린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사업의 내용 뭐 실적 재무적인 부분 모멘텀 너무나 다 좋죠 좋은 것만 많죠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기술주들도 굉장히 차익실현이 가파르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정도의 차익실현은 너무 땡큐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이제는 딱 단순하게 이 평선의 심리를 좀 활용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기존에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지지받고 정배율을 오랜 시간 유지를 해 준 종목들은요 거의 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21도 정말 깨요 깨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60일이 다음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부근 왔을 때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지 이런 거 한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5만원 부근까지 좀 노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겁니다 참고로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1만원에서 31만 2천원 사이인 이 캔들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중간중간 올라올 때마다 차익실현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차익실현을 해왔고 이제는 저희도 추가 매수를 할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50만원 이상 60만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그냥 카카오 게임지로 인해서 어떤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든지 뭐 지분가치라든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이 기업 자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재무적으로 저는 좀 카카오로 좀 괜찮게 보는 중에 하나가 이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 이만큼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8조 거의 2조에 가까운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기업 하나는 그냥 인수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멜론을 우리 과거에 인수하면서 한 1.6조 정도였나요? 그 정도 멜론을 인수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캐시카오 현금 캐시카오 역할을 해주잖아요 멜론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카카오가 뼈대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장기관점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테마적인 거 그 다음에 너무 그냥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 혹은 뭐 어떤 이슈가 됐든지 기업의 사업의 내용이 변함이 없는데 외부적인 영향이라든지 뭔가 엮여서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매수 찬스다 그래서 오늘 샀는데 내일 조금 빠지고 그 다음날 그냥 조금 빠지고 자연스러운 등락에서 자꾸 하락한다고 사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시기를 확인하고 그런 폭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또 하시면서 하셔야겠죠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카카오 지금 막 매수하실 생각에 설레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기다리셔라 기다리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만원 부근 일단 보고 있다 그 근처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접근을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단기간 처질 차트로 모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하방을 조금은 지금 평소 대비해서 깊은 조정을 가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거나 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를 몇 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유튜브로 추천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커버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사실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STI라는 종목도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편입하기보다도 밑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려는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STI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손절은 짧게 5일선 정도 잡고 하시거나 21선까지도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기 때문에 넉넉 잡고 16,000원에선 내가 손절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하셔도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도라는 종목 만도를 우리가 한번 수익을 다 보고 나왔는데 슬슬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도 좋을 단가입니다 2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오면 이런 라인에서 만도 한번 재접근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도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가장 맥점이 한 29,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9,000원 아래로 조금 더 눌린다고 했을 때는 한번 우리가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타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유니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져버렸지만 우리는 지금 비싸게 사봐 짧게 한 1, 2%라도 초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지만 이게 어어 하다가 대응을 못해서 막 손실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큰데 이거 아닌 단타여도 단타라는 게 이미 거래가 유입되고 고가 놀이하고 있는 종목들로 단타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단타 종목은 좀 제가 너무 빠른 단타는 잠시 좀 추천을 좀 자제하고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분기, 4분기를 준비해야 될 또 다른 진짜 정말 좋은 기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이 영상 녹화하고 제가 그 영상을 바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오시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편의비도 가능하실 거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어쨌든 단타는 사실 VIP방에 오셔서 단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뒤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화받고 오시느라 놓쳐버렸대요 근데 일단은 분할로서 우리가 챙길 건 챙겨놓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처음에 최초 매수한 대비해서 상승을 할 때 분할로 매도를 했지만 하락할 때는 매도 매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3%가 찍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찍히니까 사실 리스크는 크지 않죠 그러다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수익건으로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수익으로 돌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정말 활발하고 빠른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우리 VIP 회원님들을 리딩 코칭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9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한소름 대코 가장 센 놈으로 해서 이렇게 5% 7%대 나눠서 분할로 계속 수익을 좀 챙겼고요 효성도 느긋느긋하게 올라와서 4%대 파트론 우리 쭉 가져오고 있죠 15%대 이런 식으로 STI도 짧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여튼 수익은 일단 꾸준하게 본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단 챙겨가고 있고요 지금은 참고로 종목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자 9월 8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루에 300만원 수익을 보셨는데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종목수를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근거 없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시왕은 또 우리 VIP 회원님들께 다 브리핑을 해드리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을 매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목수 자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가올 변곡점에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어쨌든 뭐 우리는 할 건 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3분기는 또 다가올 거고 4분기는 다가올 거고 실적 좋은 놈들은 또 좋게 평가를 받을 거고 주가가 또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우리는 사드리자고요 준비를 좀 하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일단 좀 챙길 건 챙기고 절반 이하로 좀 그 물량을 가지고 소량만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는 말에 또 조종 나오면 사드릴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가 또 주력으로 좀 삼고 있는 종목 몇 종목 있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은 이제 우리가 슬슬 또 편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튜브로도 충분하다 유튜브로도 단타 수장이 어떤 것들을 좀 매매를 하는 것 같고 약간 눈치를 좀 채는 것 같다 싶으시면 뭐 유튜브로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또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은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비용은 이거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비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가 조금 꺼림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가입비용 이거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가입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 역대급의 실적을 보여줄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급등까지는 아닙니다 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 우리가 지금이라도 충분히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 30에서 40%까지는 좀 보고 있고 그 이상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 우린 지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또 우리가 같이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VIP 회원님들께만 공개를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